명성! 너무 영광적이고요. 제가 여기가 축구장 꽤 오래 왔는데 이런 경험도 하는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. 슬리적인 면이나 아니면 슬리퍼 파이팅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팬이 되게 됐습니다. 슬리적으로 골을 두 골을 넣었잖아요. 그래서 슬리스로서 골 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에 나름대로 파이팅 있게 너무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건 없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지금까지 서포터들이나 팬들 자체가 기다려왔기 때문에 끝까지 유종의 길을 잘 버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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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